된다 워우 왓 더 헥 히하티야 안녕하세요 어 레드메터 계속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저번에 프리즈를 풀다가 나갔는데 일단은 비밀번호 14ca 입력하구요 1 4 c a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제가 이거 영상보면서 복습을 좀 했는데 여기에 설명이 적혀있더라구요 여기 보면은 스위치를 눌러서 파워를 켜라 오버라이드 시퀀스 매뉴얼로 해라 이렇게 뜨고 시간이 주어지면서 set server core to hibernating server core 동면 상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더라구요 move move 데이터뱅크 to to position to 데이터 데이터 엑스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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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age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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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컬 유닛2 컴퓨트 이거였던 것 같애. 컴퓨트 마지막 우우우 데이터뱅크3 2 포지션2 오케이 이제 도큐멘트 찾으라고 합니다. 미션이죠. 비밀번호가 필요하네요. 썸 크로스드 아웃 넘버스 3468 4677 5886 6095 팔로우드 바이더 넘버 세븐 앤 낫띵에드스 음 여러개가 적혀있고 7이 적혀있는데 아무것도 안적혀있다. 그러니까 7로 시작하는거네요. 위에건 다 틀렸나봐. 그러면은 여러가지 비밀번호가 어디 적혀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는 말 아닐까? 총알 엄청 큰데 이렇게 큰 총알이 있어? 어이구 어플렛 비밀번호를 어디서 찾아야되지? 이게 퍼즐인가? 이거 자체가? 아아 등비 등차수열 그런거네 7 그러니까 34567이잖아요. 46802 자 이거는 7이구요. 7이 자 그 다음 67890 87654 오케이 시큐리티 데이터 드라이브 더 레드킹 데이터 드라이브 업로디드 투 메모리 뭔가 계속 어떤 우주복 입은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죽은 아이리나인가? 걔 아닌가? 자 이제 리턴 투 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어딨지? 아 엘리베이터 아까 아 요거 열면 되나? 아까 시큐리티 얻었으니까 오케이 세이빙 게임 오케이 엘리베이터로 돌아왔고 전원도 복구됐네요 자 이제 시큐리티 레벨 넣고 아래층으로 갑시다 니콜라이 니콜라이 오케이 미션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됐네요 요게 해결됐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네요 새로운 미션이나 클래시파이드 도큐먼트를 찾는 게 미션인데 아까 못 찾았다 그거구나 못 찾아서 이제 내려가야 된다 워우 왓 더 헥 여기 지하에 지하 2층에 뭐가 있댔지? 저기 약간 태양 역할을 하는 건가 위에 달려있는 식물들이 진짜 웅장하다 저기 벽에 암벽등만 하면 재밌겠다 자 지하 2층에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그 거주지 해비테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핀포인트 퀀텀 랩에 접근하라 자 이게 이제 지하 2층 지도고요 여기가 해비테트 거주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게 거주지네요 그 다음에 퀀텀 랩 이게 마인 얼음탄광 이게 생물 과학 그러니까 여기가 생물이고 여기가 퀀텀 아니지 여기가 생물이고 여기가 퀀텀 피직스 퀀텀 랩 여기 쭉 직진해야 되네요 여기 다 폐쇄된 게 X로 쳐져있나 봐요 OK 왼쪽이 바이오 피직스 아이스 마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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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오커터스 웰컴 백 퀀텀 크리오커터스 컴 레이드 메베베 잊어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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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저거는 감염이 돼서 못 들어간대요 일부 에리어는 니콜라이 리마인드 유닛 디스파이트 잊어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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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여기 거주진 안전하대요 자 직진해야됩니다 직진 뭔가 아까 봤던 이 감염 징후가 보이네요 어 레드메터 레드메터 오나더웨이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여기 안에 쓰읍 보니까 야 근데 이거 그래픽 진짜 잘 만들었다 우와 씨 어 여기 뭔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이 생겼는데 오 스타스 시큐리티 코드 아 내가 여러가지 시큐리티 코드를 모았으니까 이거 봤던 뭐죠 스타스에게 이것도 봤던 사진 아리나 앤 스타스 스마일링 근데 여기 있는 사진을 내가 어떻게 본거지 샤프 펜슬 어 여기 뭐 편지가 있어요 스타스 I just wish for all this to be over and go back to bulgravia together and stop all this hiding I love you 아리나 스타스랑 아리나랑 연인관계였나보네 뭐죠 게임하고 체스 is underway The red pound has the next move 레드 파운이랑 레드메터랑 관련이 있나본데 오케이 이거 뭐죠 emergency floodlight emergency 불 light 이거는 스타스 I've got to do something The red mold is getting out of hand 니콜라이 is putting us all in danger 아리나 니콜라이가 우리를 어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정리하면 아리나랑 스타스랑 어 연인관계고 니콜라이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 Don't do anything stupid 아리나 니콜라이 is very dangerous Don't risk it We'll find another way 스타스 이상한 짓 하지마라고 했지만 신호가 안 잡히고 있대요 신호가 안 잡히고 있대요 근데 아리나는 뭔가 용감한 짓을 했겠죠 그러다가 죽었겠죠 뭐야 이거 아리나 사진 플랜트를 선물로 주고 있다 플랜트를 선물로 주고 있다 플랜트를 선물로 주고 있다 술을 던진 자국이래요 술병을 던진 자국 여기 뭐 별거 없네요 어 어 다시 안 열리는거 아니겠지 오케이 여기 뭐 별거 없어요 또 다른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또 스 그 한개 더 얻었잖아요 시큐리티 코드 여기는 디나이드 됐고 어 니콜라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친구죠 얘가 오우 쉿 잘 꾸며놨네요 오오 한명 얼굴을 불태워놨어 니콜라이 아니지 얘가 이리나 다른애 얼굴이 누군지 모르겠네 어 월클락 피처로프 니콜라이 어 니콜라이 앱 폴리티컬 개더링 아 자기사진이 있구나 그니까 얘가 중간에 있는 애가 니콜라이네요 여기 여기 얘가 니콜라이 얘가 이리나 그러면은 얘가 스타스인가 자 어쨌든 이거 뭐죠 A strange abstract painting 추상화 여기 뭐 있다 데이터드라이브 habitat 데이터드라이브 업로드 메모리 habitat 이것도 개잖아 시큐리티 nothing to hide nothing to fear 이것도 니콜라이 본인 사진인데 굉장히 이 체제에 지오메트릭 페이퍼웨이트 페이퍼웨이트 페이퍼웨이트가 뭐죠 어 비디오 테이프 오 여기 틀 수 있나본데 오케이 뭐야 이게 약간 그거 그거 같은건가 이스터네그 하아 하아 뭐 퍼즐 조각처럼 생겼는데 안 움직이네요 여기도 뭐 별게 없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내 얼굴 앞에 붙어있었던거지 여기도 별게 없는거 같은데 어 이거 아까 그 조각 아니야 그리고 얘랑 좀 닮았는데요 오 이게 그거였네 암호 퍼즐이었네 퍼즐 암호 같은거 이거를 한번 가져가 봅시다 어 이게 순서가 있다는 말인데 아 아 이게 시작돼가지고 계속 연결되는거구나 얘가 시작일까요 얘가 시작일까요 얘가 시작일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봅시다 근데 이게 한가지로 나올 수 있나 대칭성이 있어서 아 여기 대칭성이 깨져있네 길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 오우씨 오우씨 이거 공중에 뛰어들 수 있나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죠 요렇게 이렇게 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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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시작 왕좌 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쭉 통과해서 따라가서 따라가서 여기 길쭉한 부분 왕좌 시작 길쭉한 부분이 어 어 이걸 어떻게 외우지 바큐 모양이 끝에 뚫린거 바큐 모양이 바큐 모양이 끝에 뚫린거 그 다음이 여기 빌보노가 3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이 여기 어 리을 오케이 완벽하다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구요 자 왕좌 어 회전대칭성은 있네요 왕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큐 구멍 뚫린거 그 다음이 어 아 이제 시작이다 어 바큐 구멍 뚫린거 그 다음이 리을 반대로 어 오케이 열었어요 비밀 실험실이 있구나 자 저거 한번 해 비디오 테이프 어 어 얘가 얘를 죽이려고 하는 영상인데 얘가 스타스인가 스읍 니콜라이가 스타스인지 누군지를 협박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하 하 이건 뭐죠 뭐야 이게 어 픽쳐로브 스타스 스타스 맞네 살짝 대머리인 얘가 스타스 맞네 건샷 와운드 헉 총에 맞았네 스타스가 아리나 라인 언컨시어스 헬 데스크 아 아리나는 죽었네요 CCTV 니콜라이 아리나 아리나 연락을 코모브로 그녀 연락을 연락을 알려드려 옥가 옥가 옥가가 고자질 샤샤 아 니콜라이 아리나의 죽음이 아리나의 죽음을 그녀가 이를 이 메세지를 선언을 스타더스 아 스타스가 이제 아리나의 죽음을 캐고 있네요 샤샤 I need to talk with you about 아리나's death. 샤샤가 아까 그 사진 중에 밑에 있던 여자 중에 한 명 I feel you're the only person I can trust now. 스타스가 굉장히 열심히 얘는 왜 고장 났지 이 데이터 드라이브 또 이거 데이터 드라이브 있나요? 오 쉣! 아 레드킹 렛고브 디스 플로어, you're in the secret room. Some areas appear sealed off due to the quarantine. 비밀장소에 왔다고 합니다. Disabling life support for the mining will result in the deaths of all workers. Are you sure you want to proceed? 이게 이제 다 죽은 이유인가? 마인을 그만둔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아 그냥 불빛이네요. 여기 뭔가 있네. 저기 뭐가 있다. 저거 뭐 가져오나? 저기 체스말이 하나 있고 여기 옆방에 들어가야 되나 본데? 어떻게? 저거 키카드 아닌가? 저거 못 가져오나요? 안되네요. 어? 어 된다. 손을 넣으니까 오히려 안되네. 올가 올가가 그 고짜질쟁이 레드폰 올가가 그 고짜질쟁이죠? 일단은 저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야? 뭐 시인지 윗 어 디스 프로스 포션 에이트 샘플 레드 섭스탄스 샘플이라네요. 올가 올가방 들어가 봅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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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이거 공포게임이야? I know I did the right thing in reporting Arina but now she's dead. I don't know if I can live with that burden. 아 자기 때문에 아리나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거 뭐지? 이거 퍼즐인가? 아 얘가 올가야? 아 얘가 올가야? 자 자 사샤가 그러면 여자가 아닌가 보네? 얘가 올가인가? 오우 올가의 아들이 오늘의 아들 정신에 올가가의 아들 올가로 I got cut off for a moment. Not sure what's going on, but something down there is blocking the signal. Be careful, Epsilon. A base of each side. On each side. 또 퍼즐이네요. 수... 세 자리 숫자. 이거 열려 있었는데 방금. 트로피. Keep up that obedience, pretty one. And you will go far, Nikolai. 복종해라 이 말인가 봐요. Mom is in the stars. 아,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뭐죠? A bronze trophy of a winged figure. 아... 비밀번호를 찾다야됩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들여다본... 구멍? 비밀번호라... 아들에게! 그러믄 그 화면이... 뭐... 우빅? 이켝? ... Okay. 가 바이더 커뮤니케이션 레귤레이션스 커뮤니티 뭔가 얘 후회한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골든 트로피 쉐이프 라이크 버드 아 이거네 사진처럼 해야 되나봐요 이게 어디지 저기 올려놔 놓으면 되나 요렇게 요렇게 나머지 한개가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요렇게 여기가 아닌가 여기 올려두는 건가 근데 여기 이거 깔개가 없는데 저기 저기도 깔개가 없고 책상 아 저기 위에 여기 선반 근데 선반이 접근하기 쉽게 돼있지 않단 말이죠 한번 올려볼까 아 3 1 0 8인가 8이네요 3 1 근데 이게 진짜 러시아 숫자인가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 시큐리티는 이미 얻었고 레드펌 얻었습니다 얘가 그 아까 그 체스판에 놓는 건가 보다 여기였나요 여기였나요 아니지 제 방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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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였어 어 니콜라이 아니고 1위나방 1위나방 아 스타스방 1위나방은 완전 저거 됐나보네 세이빙게임 두칸 갔다가 옆으로 옆으로 갔다는 말은 뭘 하나 먹었다는 말 아닌가 컴 레드 몰드 비트레이어 울음소리 레드메터를 얘한테 주사했나봐 주사했네 아 오우 쉣 얘가 그 개죠 니콜라이 오케이 자 여기 안으로 들어온거 같네요 웰컴 투 더 퀀텀 랩 아 여기가 퀀텀 랩 오케이 I thought you would have tried to leave this place Remember that this is not a safe place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저기가 일단 열려있네요 여기 안 열리나? 여기서 시큐리티를 얻어야 되나봐요 블레이즈? 죄송합니다. 누가... 이걸 좀 보세요 아, crap 여기 또 데이터 오우 쉣 무서워 그러지마 무슨 빨간 달이 보이네요 태양인지 달인지 뭐 어떻게 해야되나? 오케이, 끝났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어, 시큐리티 코드 이 누구 시큐리티 코드지? 샤샤 샤샤가 이 까맣게 그을려진 사람이구나 사진에 나와있던 사람이 아니고 At the end of the game both Pawn and King return to the same box 아 킹이나 파운이나 어차피 같은 저기 저기 박스로 다시 들어간다 뭐 그런걸 의미하고 싶나봐요 뭐 그런걸 의미하고 싶나봐요 체스보드 이거 뭐야 데코레이티브 월러브 퐈텀 엔탱글먼트 엑스페리먼트 press on We are very close to achieving something important 어 코스 마운트 carved in wood 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잘 만들어 놨네 게임에서 이렇게 만드는거 쉽지 않을텐데 자 지금 약 35분 플레이했네요 여기 들어가서 다음에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샤샤는 여기 들어갈 수 있네요 샤샤가 그 컨텀 샤샤 피지시스테라 세이브 됐나 세이브 안된거 같은데 다이그 다이어그램 오브 아 근데 세이브 됐다 치고 다음에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티바 티바